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쌤입니다. 오늘 유상통 가는 날입니다. 몇 개월 만에 유상통 가는 것 같은데 드디어 유상통에서 첫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브이로그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유상통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통에서 봐요. 네 여러분 드디어 촬영장이 왔습니다.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은 12층에 있습니다. 12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죠. 여기에서 끝에서 여기까지 닫습니다.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1년만에 이제 사무실 왔습니다. 여기 껍데기랑 전방이 엄청 좋습니다. 보통 제가 찍는 데가 스튜디오 3 오늘 2개씩 찍나요? 어? 전자집은 바뀐 거 아닌가? 아 새로 구매했어요? 3개가 똑같은 거 같아요. 100인치 아니죠? 네 158인치 100인치 똑같은 거 같아요. 아 똑같은 거? 옆에 거랑 똑같은 거요? 아아 이제 촬영 여기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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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모니터 그리고 촬영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촬영하고 조금 이따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도키쌤 김종우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키쌤 김종우입니다. 아 여러분 도키쌤 김종우입니다. 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인터넷에 암기TV라고 치면 아마 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공무원 강의는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됐는데요. 모토는 간단합니다. 제 강의 시작할 때부터 모토는 이거예요. 재밌게, 신나게, 잠오지 않게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 그 모토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스타일이 안 맞아서 듣기 힘드신 분도 있을 텐데 적응만 하면 아주 재밌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오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아 정말 그리웠습니다. 울지 마 하아 하아 여기서 하우라는 뜻은 여러분 하아 오케이 라는 뜻입니다. 중국어 아니에요. 하오파는 제 수업을 좋아하는 제 매니아들을 제가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오파 근데 지금 유상통에 하오파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으시면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제 암기팁 그리웠죠? 새로운 암기팁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조금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과목이 없어져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학원 학원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게 돈 버는 거라고 해가지고 아들 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등산을 좀 많이 다녔는데 백대명산 해가지고 경기도권 산까지 다 갔습니다. 가을에는 설악산 얼마 전에는 한라산까지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 한라산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이 집안일 하는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번에 느낀게 있는데 아 이거 전업주부 하시면서 공부한다는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공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반전업주부인 김종우가 이해합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하면서 합격의 그 순간까지 달려가도록 하죠. 개리직 과목 특성상 암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편일반이라든지 보험상품이라든지 그래서 제 암기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암기팁을 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상통에서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요. 유상통 수강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편일반의 전체적 내용을 간단히 근데 거의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은 이미 다른 선생님께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암기팁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암기팁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암기 안 되는 파트만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암기팁은 하이라이트로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여러분하고 이제 라이브로도 한번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암기팁이 이게 처음에 적응이 좀 힘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5강까지만 좀 참고 봐주셔라. 어느 순간 모르게 김종우한테 스며든다. 그리고 왜 김종우가 순부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숨어있는 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암기팁을 만들었어요. 노래. 그렇죠. 토마토로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나는 야 케찹 될 거야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멋있는 토마토 토마토 내가 부르니까 왜 트로트 같죠? 창직통 방지병 방지병 이렇게 창직통 방지병 방지병 제거 암기팁 기억하시면요. 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수학생 여러분이 원하는 암기팁을 도끼쌤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드리고 신상 도끼티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랍니다. 원하는 대로 암기팁 이벤트 선택되신 분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도끼티 새로운 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 도끼 게리직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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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금융 보험 어느 파트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일반 제외하고 여러분 컴퓨터 일반 암기팁 만들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돼. 우회보 중에서 여러분이 암기가 정 안 된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랩 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랩 버전으로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노래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암기팁 그 위해서 이제 선택되신 분들은 제가 도끼티 신상 10개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번 거는 좀 조금 달라요. 메시 소재로 등산복 소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3,000원이 더 비쌌어요. 그거 받으신 분들 저하고 같이 도기산학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응모 바래요. 하오 우선 암기특강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이거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시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는 무조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도끼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끼산학회는 무조건 개최해야죠. 여러분 그냥 저 보고 싶으면 주말에 북한산 오시면 됩니다. 딱 코스가 이렇게 됐어요. 원효봉 갔다가 내려온 다음 스타벅스 북한산 있죠? 유명하죠? 그 2층에서 커피 한잔 하고 중국집에서 백잔뽕 먹고 이 코스 아니면 두 번째 코스도 생각했는데 제가 운학산 경기도 운학산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병풍과위가 기가 막혔어요.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이제 중급 이상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합격자 발표 나서 합격자하고 갈지 아니면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한번 갈지 아니면 둘 다 가도 되고 그래서 제가 두 번 정도 같이 갈까 생각합니다. 기대돼요. 작년에 좋았거든요. 합격생들과 이렇게 산악회 같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도끼산악회 도끼산악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아 아우 아우 네 여러분 새롭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이 있어야지 제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합격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죠 여러분. 김종훈은 딴 거 없어요. 성실하면 김종훈이다.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자 모임 있죠. 저는 그때가 1년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아요. 합격자 모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지치면 안 됩니다. 수험생은 딴 거 없습니다. 수험생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 가지고 지치지 말고 노력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하나 둘 셋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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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통 수험생 여러분 한라산 정상입니다. 네 시험이 가까워졌죠. 저도 기분 좀 변화하려고 한라산 왔는데 밑에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은혜가 꼈어요. 장난 아닙니다. 어 여기서 제가 꼭대기에서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실 거예요. 힘드시죠? 조금만 버티세요. 아 이게 1호가 안 될 걸 압니다. 지금 울고 계시죠? 힘들어요.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공부가 제일 힘듭니다. 등산보다 더 힘든 게 공부예요. 차라리 공부할래 등산할래 하면 저도 등산하겠어요. 너무 힘든 게 공부거든요. 힘들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을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지치지 막 뒤치면 안 돼요. 뒤치지 막 후기하지 막 하오 하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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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